훌륭한 우리나라의 대표 디바이오시다. 바다의 무대가 지금 아직도 계속 상승세예요. 이것도 그렇고. 막 뒤로 뒤집어지면서 노래하는 거. 1, 2, 3, 1, 2, 3, 4, 5, 6, 7. 나 그거까지 할지 모르겠어. 1, 2, 3, 4, 5, 6, 7. 보통. 보통 4 정도에서 끝나는 거고. 뭐라고 할지. 5, 6, 7. 안 돼? 오, 그게 다 없는. 제일 빠르는. 바쁜 바쁜.